Q.끝에 대한 Q.끝에 대한 반갑습니다 그 안 씻고 왔으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자가지고 귀찮아서 씻지도 못했어 방송 끝나면 씻으려고요 하하하하하 기름 아닙니다 원래 이래요 아 첫판이라 그런지 와 무빙이 좋은데 아 키가 아쉽네 어 왜그래 죽고 싶은 사람처럼 근데 이거 라인이 망해서 쏠킬 따도 기분이 좋지 않은 그거예요 이 사람 미쳤어요 와우 보우 해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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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요즘 요즘 왜 이렇게 수전증 수전증이 도지는 거 같지 마 오우씨 자료 아 하 자 에이징 커브에 15점 인가요 이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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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차치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다들 이중 하하하하 은근 하하하하 음 저걸 차치했습니다 저걸 차치했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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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시켜 STEW 그래 놀고 심하 엄청 ㄲ ㄲ ㄲ ㄲ ㅇㄲ ㅇㄲ ㅅㅲ ㅇㄲ ㄲ ㅇㄲ 아 나 진짜 이게 수전층 미치겠네 ㄲ ㄲ ㄲ ㄲ ㄲ 아니 지랄을 아 진짜 아 수잔치 진짜 정신 나갈까부터 나가버릴 것 같네 이거 이거 되나? 내가 좀 세게 쓰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WQ 쓰자마자 바로 들어갔으면 다 잡았을 듯 내가 아쉽네 아 나 진짜 수잔치 장난 아니었으면 이거 15분 게임인데 유감스럽네 게임 어이 편일난 것 같아 아니 이게 왜 아무도 안 죽어? 아니 세트가 나보다 레벨이 높은 게 이게 말이 안 돼 오~~ 으어 저거 천천히 네 궁이 없어요 아 나 궁이 아 나이스 아 근데 진짜 이놈의 수준증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? 와 진짜 큰일났네 내 손 걸자 그냥 이거 미포 그거 잔는 나이스 미포 노플 내가 피가 없어가지고 내가 피가 없어가지고 아 카라스 궁이 없구나 이게 죽는다고 어 게임 많이 어지럽게 많이 싸우는데 아 이 판은 그냥 이렇게 가보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상대방 광템이 꽤나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이거 파밀이 와야되는데 감성 광템이 잘 안된다 시계 넣긴 했어 광야틀 진짜 애지간이 많이 넣었긴 했어 솔직히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지만 많이 넣었어 야 조졌다 아니요 근데 방금도 제 잘못인데 제가 발언을 너무 많이 친데 아니 왜 다 내 잘못 같지? 근데 내 잘못이 맞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봐 아니 이게 수전증 때문에 그럼 수전증 아 수전증 카밀 테러 없어 우리 기다려야 돼 끝났다 이거는 아 진짜 수전증 때문에 질 뻔 했어 아 어 저지러울 뻔 했네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수전증 아니었으면 장난 안 치고 나 20분 넘어가는 게임이 절대 아니었음 아 수전증 때문에 이거 큰일났네 앨범이 지금은 에이 아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